최영진 누구세요? 차가 없어! 최영진입니다. 안 돌아와서 없어! 차가 없어였어! 차가 없대! 그거 하나 남기고 사라졌죠. 뭐 코너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망했던 차가 없어. 와 그거 방송 끝나고 얼마나 욕을 하시던지 저 때문에 코너 날라갔다고 저희가 어떻게 심폐소생술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제 그동안 혼자 진행했던 퇴근길 이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러분들 저녁에 집에 가시면서 오늘 주요 축구 뉴스가 뭐가 있었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걸 그래도 또 정통파 아나운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와이텐 잘리셨습니까? 저기 모 방송에 나갔다가 유튜브에 나갔다가 와이텐 잘리고 잘렸다기보다는 진짜 잘렸습니까? 잘렸어요 잘렸어요. 5년 이랬는데 하루 만에 잘리고 그냥 이제는 프리를 선언하고 지금 저 방송 한 9개까지 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뛰고 있습니다. 좀 벌겼네. 예전보단 낫더라고요. 가봅시다. 네. 자 오늘 퇴근길 이슈 아 이런거 하면 안되나? 너무 올드한가? 아 해요. 자 오늘 퇴근길 이슈 발음을 씹어요 왜 자 오늘 퇴근길 축구 이슈 자 먼저 첫번째 소식인데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로메로를 완전 영입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뭐 임대로 하다가 뭐 그렇게 임대로 계속 뭐 연장하겠다 이러다가 완전 이제 영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아나운서 뽕 언제 빼냐 이게 아직 나온지가 얼마 안 잘린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어렵네요. 옆에 듣고 있는데 네거시 미디어에서 아니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ytn에서 왔기 때문에 초반으로 조금 정통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통으로 근데 이제 로메로가 센터백인데 임대를 했었잖아요. 네 네 네. 임대를 했었는데 원래 이제 당연히 조항에는 완전 이적을 한다는게 의무조항으로 있었던거에요. 그러니까 임대 끝나면 아 그냥 계속 완전 이적을 하는게 들어가 있었는데 처음엔 까지는 않고 그치. 왜냐하면 이제 그런거를 바로 까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까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임대했다가 다시 백 하겠어. 네. 임대했다가 지금 당장 돈 없으니까 나중에 하면 그냥 뭐 돈 내 이런 식으로 이제 한거죠. 그게 이번에 까진건데 네. 이제 시즌이 이제 얼마 안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콘테감도 입장에서는 어 돈 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응. 자기 돈이 아니거든. 아 근데 많이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비싸죠. 제가 보니까 5500만 5500만 유로니까 그치 한 8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저 완전히 영입하려면 구단 입장 생각 안하고 그냥 그냥 질린거죠. 니가 겨울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비한테 야 콜록 택스키 느려 이씨 이런 얘기하고 난 뭐 벤타코를 이렇게 데려오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임대도 있고 막 이런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거지 시즌 끝나가니까 아니 어떻게 할거냐 완전히 좀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아 이거 사실 있어. 원래 조항에 있었다. 까버린거야. 네비가 땀만 못먹어. 근데 로메로는 지난번 에펠컵 돌아왔을 때 확실히 잘해요. 발밑이 좋고 그러니까 속도도 있고 중앙에서 딱 수비 잡아주니까 다른 친구들이 막 공격하다 뭐 좋잖아 해서 그 정도 써도 돼. 아니 뭐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지금 로메로 복귀하고 손흥민 복귀하고 또 세월그로 있고 후반기 토트넘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사위다툼이 문제잖아요. 맨유 아스날 웨스템 사위다툼인데 지금 토트넘이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기회창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경쟁하는 맨유가 막 흔들리고 막 이런거 아니에요. 토트넘이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경쟁팀들이 좀 흔들리는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스날 같은 경우도 블라우비치 데려왔어야 되는데 못들여고 이런게 조금 있잖아. 형님 말씀대로 토트넘에는 기회 문이 열렸다고 봐야겠네요. 그것도 지들이 잘해야지. 결국 잘해야 되겠지만 이번 새벽에 봅시다. 네. 자 그리고 아스널 아스널의 그 소년 가장이죠. 그냥 우리 팬들이 아스날이라고 합니다. 아스날 아스날 네. 아스널이라고 왜 하는지는 아는데 네. 아니 그 사카 재계약 관련해서 관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얘기하면 뭐 그쪽에 이제 1티어라고 하는 사미 목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신비성은 좀 있죠. 그러니까 뭐 아스날 축구를 좋아하시고 프리미어리그 많이 보신 분들은 아주 그 사카라고 하는 아주 귀엽고 공 잘 차는 사이드나 뭐 이선쪽에 다 갖다 놓을 수 있는 선수고 아스날의 문제점이었던 그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잘했던 선수인데 이 친구가 아스날하고 2024년까지 돼 있어요. 네. 이번 시즌 끝나면 2년 남았죠. 있는데 아스날과 계속 가려면 그런 건 이제 달잖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지금 우리 계약서 안 쓰고 이러는 거 아니야. 계약서 쓰려고 그러면 이제 밑에 막 그 옵션 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뭐 6시 이후에 야근 뭐 해라 이런 거 네. 그래서 안 쓰는 거야. 거기다가 불공정 계약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제 쓰면 막 쓴다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시 그럼요 그럼요. 수당 옵션 이런 거 쓰는데 네. 지금 목벨이 얘기한 거는 사카가 아스날과 챔피언스리그를 못 가면 아 재계약하지 않을 거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당연히 팀의 명운을 위해서라도 챔프를 가야 되고 좋은 선수들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챔프를 가야죠. 이게 챔프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사카가 아니더라도 탑라벨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럼요 그럼요. 내가 꿈이 어 챔피언스리그 한번 뛰어보는 건데 그러면 비슷한 조건이면 챔프를 가는 팀 못 가는 팀 그럼 당연히 가는 팀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니 그럼요. 아니 그리고 사카가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연히 메인시티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뭐 워낙 강력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리빌딩을 원하는 또 팀들한테는 타깃이잖아요. 데려오려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아스날 아스날이 지금 6위인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진짜 그 챔피언스 진출권으로 가야겠네요. 지키려면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유나 토트넘이나 아스날의 챔피언스 다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마 그 해리케인도 비슷한 얘기가 한번 나왔던데 선수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아마 그 팀들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못 가냐 가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베일 소식입니다. 베일. 영원에 토트넘에 컴백할 수 있다 이런 또 소식이 뜨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소식이 있어요? 뭐 많이 기사에서 이제 나오더라구요. 하하하하 아니 그 워낙에 그 주급이 비싸가지고 어 좀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 힘들었는데 토트넘의 영원 이적료 영원으로 복귀한다 이런 소식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게 섹시한 거거든 응 그 베일과 토트넘이라고 하는 걸 묶는 그 기사가 네네네 엣지있는 기사인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냥 막 써대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아 막 써대는다? 이적 시장이 뭐 다친 지가 얼마 됐다고 응 무슨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이제 겨우 여름에 뭐 베일을 데려오네 만에 이거에 출처도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게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네 그리고 예를들면 지금 베일이 나이가 만으로 이제 서른둘인가 만으로 네 우리들 하면 이제 30대 중반 가고 있는 친구인데 네 네 네 지난해 11월 이후에 못 뛰고 있거든요 베일이 응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여름에 계약이 끝나니까 이 이 기사의 추론은 이런거지 이거 다 추론 추측하는 기사인데 아 계약 끝나 네 근데 나이는 아주 많은 건 아니야 서른둘이면 그러면 이적료는 없어 영원이야 응 그러면 이적료 주기 싫어하는데 약간 베일을 써먹으려고 하는 팀 찾아보면 아 토트넘이네 토트넘 밖에 안나오지 레비는 이적료 주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응 근데 토트넘하고 관계는 있어 지난번도 한번 또 인대로 해서 한번 써먹어봤어 그러면 토트넘 딱이네 아 이렇게 추측을 하는거지 나같으면 만약에 응 아니 지금 봐봐 콘테감독이 있는데 아 이거 설명을 한다는게 참 콘테감독이 계속 있는다고 쳐요 뭐 바로 떠나진 않겠지 네 네 네 대학을 그렇게 오래 한건 아니지만 토트넘하고 그러면 콘테감독이 축구가 보시겠지만 수비 딱 해놓고 응 빵빵빵 굉장히 역동적으로 빠르게 치고 간단 말이지 베일이 옛날에 폼이 나오나 안 나오죠 콘테랑 맞아 안 맞죠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해 응 그냥 이것만 남는거야 뭔가 매력적이구나 그렇지 이적료 영원 섹시하잖아 어 거기에 토트넘 어 토트넘 베일 어 만약에 나이든 선수들 그래서 토트넘하고 옛날에 난 모드리치 데려오지 어 그럴거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추측하려 그러면 아니 이게 뭐냐면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구요 섹시하잖아 섹시하네 그러면은 가능성은 없다 이 기사들도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구요 아니 세상의 모든 가능성은 뭐 어떻게 추론하면 다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근거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구요 마지막에 주급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막 요렇게 끝나더라구 다 자 그리고 저기 램파드 얘기 좀 해볼까요 램파드 램파드 그 지난 6일 FA컵에서 데뷔전에서 4대1 승리 거뒀는데 리그에서 뉴캐슬에 3대1로 또 졌어요 그러면서 조금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 비난도 나오고 그 램파드 감독은 아직 좀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선수를 독려했는데 아니 근데 사실 리그 한 경기 뛰고 이렇게 뭐가 얘기 나오는게 좀 이르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너무 빠른 얘기인데 네네 근데 이제 에버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아 상황이 안 좋아서 에버튼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 리버풀을 가면 리버풀과 함께 정말 엄청나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팀이고 실제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이 있을 때 그 빅4라고 불렸던 그런 팀들을 언제나 위협하는 아주 매력적인 팀이었는데 지금 강등권 가까이 붙어버렸거든요 베르테스 감독 날라가고 지금 램파드 감독 왔는데 반전이 안되고 그것도 진게 지난 주말 이번 새벽에 강등권 6회 쓰레기 저버리니까 음 어 이게 뭐야 진짜 이러다가 강등되는거 아니야 라고 하는게 무려 섞인 목소리들 네 다른거지 그런데다가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램파드 감독이 사실은 아 그러니까 이게 제라드의 길과 램파드의 길이 조금 달랐어 감독으로서 네네네 그러니까 제라드는 쭉 돌아서 준비해서 프리미어리그에 왔지 아 램파드는 너무 빠르게 한거 같아 어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있다가 이렇게 거기서 우승시키고 이렇게 왔는데 램파드는 2부에 있다가 바로 출시를 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제라드는 바로 리버풀로 오지 않죠 물론 클롭이 있으니까 올 수도 없지만 음 빌라를 거치잖아 여러개를 거치면서 네 그래서 스텝업을 하는데 아 램파드는 바로 직진하면서 당연히 하이리스크 음 하이리턴 리듬 하이리스크가 크면 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무너졌는데 또 에버튼으로 왔는데 지금 위기니까 그런 얘기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음 물론 어 램파드를 감독을 위한 변명을 해주자면 부상자가 지금 있고 이번 경기도 아니 시작하자마자 그레이 다치고 미나 다치고 이래버리면 그러다가 데려온 아우 알리 잘 안되고 감독이 뭐야 이러니까 감독으로서 그러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그동안 걸어왔던 족적 때문에 그러는건데 뭐 어떻게 해 그렇다 자르고 누굴 데려올거야 지금 가야죠 믿고 가야지 네 다음 소식인데 아스피리 쿠에타 첼시의 주장인데 이게 바르셀로나에서 공식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첼시가 피파 클럽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아보다비로 가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올해 클럽 월드컵을 하는데 근데 기자들이 물어본거야 아니 바르셀로나 이적설에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스피리 쿠에타는 아 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음 나에게 첼시라고 하는 팀이 어떤건지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은 그정도로 얘기하면서 이 대회에만 집중할 것이다 아 이적설이 그냥 나온다는거에 그냥 코멘트를 한거군요 네 그거고 근데 여하튼 이제 이게 나오는거는 좀 나올만하죠 왜냐하면 아스피리 쿠에타는 베이라고 좀 다르죠 아스피리 쿠에타는 지금도 뛸 수 있어 뭐 제기랑 발휘할 수 있는 나이디도 하고 어 뛰는 수 있는 선수고 물론 진짜 아주 좋았을때만큼이야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 나이에 저기 뛴다는게 음 요새 보면 질라탄 모드리치 그렇죠 그렇죠 미친친구들 같아 뭐 호날두도 그렇고 어 호날두 요새 잘 못하더라구요 근데 예를들면 모드리치 같은 경우도 지금 36인가 만으로? 미쳤잖아 그런데 이번에 마흔살까지도 뛸 수 있다 이런 유터리가 타제가 되기도 했는데 얼마나 몸관리를 잘하는거야 지금 스페인 쪽에서 나오는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레알이 한 그러니까 1년 더 연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질라탄 이번에 봤어요 그 폭싱 아니 그 위로 까고 다리 껴가지고 이거 하른데 미쳤더만요 아니 칼르르 뭐라하지 여기 와 미쳤더만요 도끈니 장난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아스피르카이터도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원래 멘탈이 좋은 친구니까 잘하는 친구니까 근데 계약이 첼씨랑 이번 여름까지니까 얼마 안남았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 이 선수를 어떻게 해야되지 그러면 이제 바르셀로나가 뭐 여러가지로 돈이 조금 말라있는 그런 상태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도 충분히 뛸 수 있고 또 스페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 얘기가 나오는거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어 아스피르카이터가 아 극구한 말도 안되는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첼씨가 나에게 어떤 팀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대회에 집중하겠다 그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요건 약간 살아있을 수 있다 아 가능성이 나중에 열릴 수 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적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뭐 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음 여기까지 더 있어요 뭐 아니요 다 준비한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 그래요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보죠 퇴근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가겠습니다 끝